안녕하세요. 6시 내다역입니다. 여기 전라북도 또 이쪽 지방은 눈이 밤새도록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계속 이렇게 눈 예보가 있어요. 저희 집 마당에 이렇게 눈이 쌓여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눈이 쌓인 것 같습니다. 날씨 예보를 보니까 며칠 동안 낮에도 영하 기온이 지금 예보가 되어 있어가지고 어제 잠들기 전에 신문지로 다육이들 좀 많이 창가 쪽에 있는 아이들은 덮어주었거든요. 이렇게 지금 다육이들이 어떤 상태인지 2층 베란다로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해요. 이렇게 장톡대에 눈이 이렇게 쌓여 있네요. 여러분 눈이 더 내린다고 합니다. 한번 올라가 봐야겠어요. 2층에 올라가는 계단에도 눈이 쌓여 있었어요. 여기 늘 봄과 가을에는 여기에서 다육이들이 노숙하는 장소 중에 한 곳인데 이렇게 눈이 있네요. 지금 여기 베란다 온도는 1.5도예요. 확실히 들어왔는데 춥지가 않네요. 다육이들도 밤새 영하의 기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영하 기온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제가 몇몇 다육이들을 물을 준 아이들이 좀 있었는데 여기 실내 온도는 다행히도 영하로 내려가지 않고 있어서 특별히 냉해를 입거나 아픈 다육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거나 계속해서 며칠 동안 비가 오거나 이렇게 날씨가 더운 날은 다육이들 생각하면 아유 어쩌나 잘 지내고 있나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네, 다행히도 이렇게 눈으로 확인을 하니까 건강 상태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육이를 키울 때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어찌됐든 관심이거든요. 관심 많이 이렇게 쳐다보고 관리를 해주었을 때 다육이들의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날씨가 추우나 더우나 다육이들 어떻게 키워야 되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일단 다육이를 많이 많이 봐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창 밖으로는 이렇게 눈이 가득 쌓여 있는데 지금 저는 이렇게 유리창 벽걸이에 다육이를 이렇게 걸어놓고 사용을 했잖아요. 베란다 안쪽은 온도가 조금 유지가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같은 베란다 안쪽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창가 쪽에 있는 아이들은 또 다른 온도이기 때문에 특히나 같은 베란다라 할지라도 베란다의 안쪽과 창가 쪽은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 창가 쪽은 거의 바깥바람이 거의 이제 들어오는 곳이고 온도의 차이가 많이 안 나잖아요. 밖의 온도는 지금 영하인데 분명히 이쪽 창가 쪽에 있는 곳은 이 안쪽보다는 훨씬 더 추울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추위에 잘 견디는 아이들을 이렇게 창가 쪽에 거리대에다가 놔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베란다의 위치도 안쪽과 창가 쪽은 이 추위를 잘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에 따라서도 조금 구분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창가 쪽이에요. 공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별로 평소에 이렇게 예뻐라 하지 않은 아이들은 이렇게 여기 위치에 있어요. 장소가 많이 좀 협소해가지고 대신에 저는 이제 대품들 라울들이 여러 개를 키우고 있는데 벽 쪽이 좀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라울들이 창가 쪽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라울은 동형 다육이긴 하지만 추위에 굉장히 약한 다육이에요. 지난번에 날씨가 조금 많이 추운 날 창문이 좀 열려 있을 때 다육이 이 라울들이 살짝 냉해를 좀 입었었지만 심한 냉해가 아니어서 다시 회복을 했었던 아이들인데요. 어제부터는 굉장히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라울들이 혹시라도 또 입장에 냉해를 입을 것 같아서 그래서 신문지로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날씨가 낮에도 영하로 내려가는 기온이 한 3, 4일은 계속될 것 같아서 한낮에도 신문지를 좀 덮어줘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밤에만 덮어주고 낮에는 조금이라도 좀 햇살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낮에는 신문지를 좀 걷어주는 편이긴 한데 한 3, 4일 정도는 신문지로 덮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쪽도 지금 창가 쪽 그리고 이쪽에 있는 라울도 창가 쪽에 있어요. 지금 밖에 이렇게 눈이 쌓여 있는데 이 아이도 이렇게 신문으로 덮어주었습니다. 밖에 온도가 영하로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베란다 온도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가 않아서 웬만하면 다육이들이 견딜만 한데 이렇게 창가 쪽에 있는 아이들은 문을 잘 닫아준다 할지라도 이렇게 영하의 기온에서는 냉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문지나 뽁뽁이 이런 정도로만 덮어주셔도 충분히 온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날씨 변화에 따라서 처음으로 생각나는 게 다육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육이를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날씨가 더우나 추우나 다육이들 먼저 살펴주려고 오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다육이를 예쁘고 건강하게 키우려면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관심입니다. 눈으로 많이 봐주고 모든 식물들이 주인장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큰다고 하잖아요. 오늘도 다육이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여러분들 발걸음으로 노크 한번 해주시고 루미도나가 색이 빠졌지만 아유 너무 그래도 예쁘네요. 아유 네 너무 예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6시 내 다육은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눈이 많이 내렸는데 내일 내일 모레까지 여기 전주는 눈이 온다고 하네요. 소복소복 하얀 눈과 또 다육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올게요. 안녕 감사합니다.